온도스포츠 축구 소식 많습니다 손흥민 지동원 선수 두 골씩 있다고 하고 각 리그 주요 경기들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온도스포츠 C8회 시작합니다 온도스포츠 C8회 오늘 4월 15일 월요일 오후 모여있습니다 나오신 분들 인사를 좀 나눌게요 박김찬PD 양현석 AD 방우석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바로 시작하죠 먼저 프로야구 저희가 오늘 프로야구 소식이 첫 소식인데 중요한 뉴스가 있었어요 저희가 C8회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어떻게 이 타이밍이 이렇게 맞췄네요 이거는 박김찬씨가 좀 외쳐줬으면 좀 더 찰졌을 것 같은데 아유 진이 빠져가지고 한화이글스 저는 10연패까지만 보고 그 이후로는 안 봤거든요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아니나 다를까 아 어떡합니까 진짜 13경기를 했기 때문에 13연패를 했다라고 해서 네 대기록이 수립이 됐습니다 어제 LG전 3연전 모조리 내주면서 한화이글스가 프로야구 32년 역사상 최고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개막 13연패 결국은 이렇게 됐어요 한 팀 한 팀씩 뛰어넘어 기아 16연패 이제 뛰어넘어야 되겠고 나중에 이제 산미 슈퍼스타즈 18연패까지 가야 될 것 같네요 2003년에 롯데가 개막 12연패가 종전기록이었는데 11년 10년 만에 새로운 기록을 한화가 새로 썼습니다 LG와의 3연전 LG가 참 수혜자가 됐어요 힐링이 됐죠 사실 조금 걱정했는데 NC경기 한 경기 내주면서 하지만 아주 좋은 힐링 캠프였고요 일단 대전구장에서 홈런 4개를 쓸어 담았고 그것도 오지환 선수가 1호, 2호, 3호를 쳤고 이진영 선수 3런치고 가장 대박이었던 거는 마지막 경기 오규민 선수가 그러니까 드디어 완봉승을 했다는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이었죠 제가 한화가 준 혜택 한번 이렇게 뽑아봤더니 LG가 연승으로 3위까지 올라왔어요 아 그럼요 이게 웃긴 게 1위가 삼성하고 기아 공동 1위인데 오히려 승차는 지금 LG가 반게임이 앞서요 오지환이 3경기 연속 홈런 홈런 2위로 뛰어올라고요 대전은 이번에 펜스를 밀었잖아요 뒤로 이게 홈런이 좀 덜 나오라고 한 건데 타팀들은 홈런을 그대로 때려놓고 우리 팀 홈런이 더 빠지고 지금 한화가 팀 홈런 꼴찌거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개 그것도 김경환 선수가 대구에서 친 거 그러니까요 대전에서 지금 한화 선수들은 정착 홈런이 없고요 말씀 주신 대로 우규민 생애 첫 완봉 죽기치 임찬규도 시즌 첫 승 이런 전리품들이 LG에게 전해졌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게 바티스타만 빼고 투수들을 총출동시켰는데 이건 뭐 선발이고 볼펜이고 지금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번 3연전에? 그러니까 좀 크게 지는 상황에서도 가용자원들을 다 끌어다 쓰는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셨으니까 LG는 그렇다 치고 다음은 NC인데 NC는 또 어떻게 할란가 그게 걱정이네요 투수를 지금 다 로테이션이 다 꼬여버렸어요 김영민이 3일 만에 나온 것부터 해서 뭔가 이상하다 했죠 이 브랜드 구원등판할 때 깜놀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3경기 동안 19실점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질책성 투수 기용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마당인데 질책성이라고 하기에는 이거 다 망가지면 한해 농사를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그게 좀 외화스럽기도 한데 뭐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러겠거니 라는 한화 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한화 NC를 만나면 각 팀들이 순위가 쭉 올라가는데 롯데가 개막 5연승 했죠 삼성도 NC 한화 상대로 5연승 하면서 지금 선두에 있고요 LG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래도 다행인 건 NC는 살아나고 있다는 거 NC가 이번에 SK와의 3연전 위닝 시리즈 했어요 지난주에 드디어 창단 첫 승을 LG를 상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NC가 없어질 때까지는 아마 쭉 영상으로 회자되지 않을까 항상 역사의 중심에는 LG 트윈스가 있다 그렇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1,2,3 선발 외국인 3명이 아닌 또 국내 선수가 이재학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된 게 좀 이치로웠고 어제 경기도 대단했어요 9회 말에 역전 끝내기 마지막에 끝내기 스퀴즈로 SK를 상대로 위닝을 가져갔다는 게 최근 지금 4경기만 보면 3승 1패입니다 NC는 한화는 지금 그러니까요 이번 주 주중에 NC랑 한화랑 드디어 역사적인 3연전을 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신기록 달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지 않을까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무도 못 건들게 어느 누구도 이 기록은 깰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NC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입니다 아무리 국내 프로야구 사상 한 게임에 가장 많은 실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점쳐보고요 장소는 대전 그리고 한도하나서는 NC니까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일단 보이는데 NC도 뭐 연수를 날릴 수 있는 좋은데 이 3승 1패 상승세를 그대로 쭉 그렇죠 빨리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경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입니다 김흥룡 감독 위기설이 나올 법도 한데 그래도 워낙 야구계 어른이시다 보니까 방송에서 다들 잘 안 까는 것 같아요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것 같아 진짜 이제 또 이렇게 동종업계 가신 분들이라서 그런 건지 분위기 자체는 좀 그렇더라고요 원래 이쯤 되면은 기사들이 막 쏟아져야 되거든요 뭐 경질 위기 뭐 이런 근데 의외로 되게 잠잠하다는 게 지금 좀 눈에 띕이 있더군요 힘이 좀 쎄시나봐요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그룹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아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빅매치가 이번 주 중에 화수목이 기다리고 있고 한 팀씩 짧게 짧게 한번 살펴보죠 엘지가 기아 광주 원정이 있어요? 이게 고비가 되겠네 진짜 이게 시험대에 오르겠네요 이게 네 이게 진짜로 잘 해야되는 거예요 기아를 잡으면 이제 역시 뭐 5월 6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항상 이 시기엔 잘했잖아요 봄이잖아요 봄 잘할 거라고 5월까지는 잘했으니까 그동안 저는 NC한테 한 경기 내주는 거 보고 엘지가 역시 4강이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화 5승 1패로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다시 생각이 들었어요? 한화 경기는 뭐 이렇게 예측하고 예상하는 거에 제외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의미한 것들이기 때문에 아 엘지는 4강까지는 아니지만 4강 싸움을 한번 걸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밝혔습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슬슬 6강 점퍼를 사기 시작했어요 벌써요? 슬슬 시작한 지 얼마 됐다며 슬슬 이제 아 이번엔 다르다며 올해 새로 나온 6강 점퍼를 사기 시작했는데 가을 쯤에 이걸 어디다 입어야 되나 고민할 때 빨리 빨리 했는데 네 그래요 그리고 롯데 롯데가 한화 NC 개막 5연승에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1무 4패 그 뭐야 한 번 쉬었었잖아요 네 지난주 9개 9팀이다 보니까 한 번씩 쉬게 되는데 로테이션으로 쉬고 나오면 그 다음에 성적이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장 승부도 많이 가게 되고 네 타율도 그 기록을 보니까 타율도 쉬고 나온 팀이 그 다음 3연전은 타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서 네 그게 좀 그런 9개 구단의 단점이지 않은가 싶네요 제가 이번 주에 롯데 경기를 좀 많이 봤는데 문제가 이게 타선이 답답합니다 득점권 타율이 전체 꼴찌고요 그리고 지금 4번 타자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대우까지 지금 왔는데 또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몇 경기 했습니까 열 경기 했는데 전체 득점 39점 중에 32점이 다 6회 이후에 나왔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선발도서 공격이 네 5회 이전에 점수가 안 나니까 선발들은 또 승수도 못 챙기고 불펜 싸움에도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소모가 큰거죠 양떼 불펜 양떼 불펜이라고 했는데 이제 점점 지쳐가고 불펜도 좀 힘들어지는 그런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올해 불고 롯데는 4강 싸움 솔직히 지금 상황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LG랑 치열하겠네요 LG랑 한 5-6-2 싸움 정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럼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거죠 그리고 롯데와 3연전을 치렀던 두산 두산 경기 좀 보셨어요? 두산 잘하더라고요 두산이 좀 힘이 느껴지던데요 되게 잘하더라고요 기사에는 화수분 야구가 다시 부활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잘 두산 경기 보면 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아와 더불어서 저는 사실 주중에 기아한테 12회 말 투아웃에서 나지환한테 끝내기 맞았을 때 그 다음 경기 좀 후유증이 있지 않겠나 했는데 바로 9대0으로 완승을 거두는 걸 보고 어 힘이 있다 두산이 일단 타격이 좀 안정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받쳐주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리고 롯데하고 또 1차전 마지막에 이제 따라가서 연장까지 갔고 어제도 11회 말에 연장에 이기고 삼성전 때도 화력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네 네 역시 두산은 4강 후보가 확실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두산은 일단 이번 주 경기를 보고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세 팀은 확정적인 것 같아요 삼성, 기아, 두산 음 세 팀은 세 팀은 웬만하면은 저는 기아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기아 기아 네 네 네 네 LG가 좀 불리해요 4일 휴식 후에 기아가 나오기 때문에 네 세던도 괜찮아요 세던도 괜찮아요 세던도 괜찮고요 네 네 SK도 문제는 이제 타격이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삼성 삼성이 사실 NC 한화전 5승 외에는 승이 없었어요 5승 3패였는데 이번엔 주말에 넥센전이었죠 김병현과 베네켄을 털면서 두 경기 연속 15득점 2승을 챙겼습니다 삼성은 잘할 것 같습니다 넥센이 요번에 좀 삼성한테 발리긴 했지만 네 그전에 경기들을 봤을 때 SK 3연전도 그랬고 뭔가 끈기 있고 뭔가 다른 하위팀과는 다른 열정 같은 게 보여서 넥센이 오히려 고 5-6-2 싸움에서 치열하게 합류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보다 좀 나아질까요? 넥센이 순위가 나아지지 않을까요? 넥센 되게 잘하잖아요 타격도 강하고 수수도 살펴보면 되게 괜찮고 손승락 선수 지금 세이브 1위고 손승락이 1위에요? 네 봉준근이 아니고? 네 아 그래요? 손승락 선수가 세이브가 7개인가 정도 되고 봉준근 선수가 5개 정도 돼요 그렇군요 이성열 홈런 1위입니다 초반에 때려놓은 거라 5개 오지환 2위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하하 아무튼 순위편은 쭉 그렇게 됐고 이번 한 주 빅매치가 많으니까 빅매치가 주목하시고 NC 하나가 내가 봤을 땐 제일 빅매치야 지금 아이고 최고죠 네 잘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파 류현진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어제 시즌 2승을 얻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외리조나 원전 경기 다들 보셨겠죠 네 1실점으로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불펜의 쫄깃함 때문에 네 아 여기도 만만치 않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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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퀄리티는 됐네요 네 그렇죠 6이닝 3실점 삼진 9개 삼진 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시즌 2승 1패 2.89가 됐는데 근데 더 화제가 됐던 건 삼타수 삼안타 하하하하 하하하하 4할때던데요 그렇죠 이게 불구였나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실 삼타수 삼안타 투수가 거의 십몇 년만에 LA다저스에서 나온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선발투수가 삼타수 삼안타 때린 거 또 웃긴건 상대 투수가 만만한 투수가 아니었어요 이십 몇 승한 투수라죠 2011년에 21승 한 선수고요 작년에도 15승 투수입니다 하하 그러니까요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타석에 들어서면 어차피 안될 걸 아니까 직후만 직후 들어오면 치고 아니면 그냥 난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들어서는데 그렇게 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던데 그러니까 부모님도 부모님이 2승을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3탄수 4만타 때려서 좋아했다 그래서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전구장에 있을 때는 그런 액션 안 취하셨었는데 안 나오죠 13삼진 옛날 LG 상대로 삼진 신기록 세우고 이럴 때도 가만히 계셨던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그냥 대단합니다 2루타 포함해서 3탄수 4만타 1득점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지명타 자제가 없고 투수가 타석에 들어서서 쳐야 되는데 이게 무리가 되지 않냐 공 던지는데 오히려 안타 치고 나가면 몸도 좀 데펴져 있는 상태로 계속 있게 되고 또 기분도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더 마운드에 올라서면 더 기분 좋게 던질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또 삼진당하고 이러면 또 마운드에 올라서면 또 기분 안 좋은 상태로 던지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더 잘 때리는 게 아닌가 타율이 4할 2푼이더만요 4할 2푼 6리 대단하더만요 근데 이날 좀 특이했던 게 왼손잡이 투수잖아요 근데 또 타자는 또 우타자로 유현진 선수가 오른손잡이에요 공만 왼손으로 던지는 거예요 옛날 아버지가 왼손 투수가 유리하다고 일부러 왼손 글러브로 해서 왼손 투수를 시키셨대요 희한하네요 그래서 글 쓰는 거 젓가락질하는 거 다 오른손 오른손잡이 그냥 하듯이 하는데 투수에서 공만 던질 때만 왼손으로 던지는 신기하네요 좀 특이한 게 있으네요 웃긴 게 어제 경기 끝나고 하이라이트 영상에 MPC에서 PGM을 깔아주는데 패닉에 왼손잡이를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 이 왼손 오른손잡이인데 이걸 왜 틀어주나 아니 왼손 투수일 뿐인데 그래서 좀 의아했던 왜 틀었을까요 그거 아니 뭐 왼손투수 잘하긴 하는데 오른손잡이인데 그렇군요 아 그건 몰랐던 사실이네요 일상생활은 다 오른손 그래서 한국 미국 통산 100승이 됐네요 그것도 잘 안타깝네요 하나에서 충분히 하고도 남을 한국에서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 2승이 모자라서 다음 등판이 또 다가오는 주말이 될 것 같은데 루현진 3승전에 하나는 1승을 해야 될 텐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신수 선수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안타 몸에 맞는 볼 1개를 추가하면서 7개째 전체 1위고요 타율이 3할 4푼 5위 수비가 좋더만요 지난주에 조금 에러 에러는 있었는데 보살도 하나 보살도 기록을 했었고 원래 수비는 좋다는 평을 들었던 선수니까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출루율이 내셔널리그 3위 1번 타자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타율은 류현진 선수가 더 높네요 그렇습니다 무려 한 1할 정도가 류현진 선수가 높습니다 이대호 선수도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타를 못 쳤지만 여전히 3할 6푼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파 선수들 순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야구보는 나날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류현진 얘기하니까 우석씨가 조금 입이 트이네요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역시 류현진은 국민스타가 막 야구팬이 아닌 사람도 이렇게 흡수를 해줬습니다 자 야구 얘기 이 정도로 하고 축구 또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 여자 컬링 세계선수권 4강신화의 주역 경기도청의 김지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포츠 팟캐스트 온 더 스포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컬링 많이 사랑해주세요 온 더 스포츠 두 번째 얘기 축구입니다 먼저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이 끝났고요 대진 추첨까지 이어졌습니다 에알마드리드가 갈라타사라이에게 졌는데 1,2차전 합계로 올라갔어요 아 드록바 뒤꿈치 슛 보셨어요? 아 기가 막혔는데 그거 갈라사나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는 항상 끝나고 나서 선수들 악수하고 포옹하는 게 그렇게 인상 깊게 보이는데 이날도 무리뉴 감독하고 그렇죠 악수하고 뭔가 비속말을 비속말을 뭘 하고 있을까?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뭐 최씨에서 보자 뭐 이런 얘기 너 아직 괜찮더라 그런 얘긴가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좀 좋아 보였습니다 좀 훈훈하게 끝났던 것 같아요 갈라타사라이도 이겼고 대신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양 팀 감독들도 이제 서로 기분 좋게 훈훈하게 악수를 하고 선수들도 그렇게 헤어지는 걸 보니까 아 요게 진정한 스포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기 좋았어요 이상윤 해설위원회 드롭바 뒤꿈치 슈 때릴 때 저는 너무 웃겼는데 뒤꿈치 슈이 딱 들어가니까 이상윤 해설위원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못 들었어요 셀러브레이션! 판타스틱! 이것이 축구예요! 어록을 남기셨네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드골인데 멘트가 너무 웃겨 사랑합니다 개그 욕심이 좀 많으셨네요 아 이상윤 해설위원 좋아요 항상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아주 맛이 살아납니다 허나윤 2골 추가했고 도르트문트 경기도 대박이었어요 말라가와의 대결 2대1로 말라가가 이기고 있다가 90분 45초에 동점골이 나왔고 사실 동점만으로도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서 말라가가 올라가는 거였는데 바로 1분 뒤에 91분 55초에 역전골이 터지면서 도르트문트가 올라갔습니다 대박 대박 이렇게 됐고 바르셀로나 파리생제르만과 1대1로 비겼지만 원정에서 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올라갔고 역시 메시가 들어가면서 위기탈출이 됐고요 미네는 또 가볍게 유벤투스를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얘기가 나왔던 대로 독일 2팀, 스페인 2팀이 4강에 올라가는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대진도 그렇게 됐죠 국가대항전 느낌으로 바이렌민 앤 바르셀로나 독일 1위팀과 스페인 1위팀 끼리 붙게 됐고 도르트문트와 레알 마드위드 독일 2위와 스페인 2위팀 끼리 붙게 됐어요 재밌게 됐어요 아주 아주 재밌게 됐어요 다음 주네요 4월 24일 25일에 4강 1차전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슈를 보니까 과르디올라 얘기가 나오던데요 과르디올라가 다음 시즌 미넨 감독이잖아요 바르셀로나에 정보를 줄 거냐 아 그런 게 또 있겠네요 우석씨가 과르디올라의 입장이면 정보를 주겠습니까? 지금 내가 감독은 아닌데 나 같으면 안 줘 저도 안 주죠 내가 가서 잘하면 돼 그러니까 저 부담은 되겠네요 미넨이 이겨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맡았을 때는 그거에 뛰어넘는 성적을 내야 되니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아 이거 치사하다 좀 힘찬씨 같으면 정보를 주겠어요? 줘야죠 줘요? 아니 줘야지 주고 잘 보여야지 그런가? 우승하면 만약에 잘되면 바르셀로 가면 직장 상사가 있을 텐데 상사한테 잘 보이려면 정보를 줘야지 20%만 이렇게 좀 표면적으로 주는 척만 하면 되잖아요 주는 척만? 중요한 건 안 주고? 효석씨는 어때요? 저도 뭐 예를 들어 메시가 잘한다더라 뭐 이런 정도의 정보 다 아는 건데 그게 정보야? 그거 0%인 것 같은데요 가르디올라의 고민이 있을 것 같고 두 팀이 모두 다 챔스 우승 경험이 4번 똑같아요 역대 전적은 또 뮌헨이 앞서네요 4승 3호 1패 근데 가장 최근 대결은 바르셀로나가 1승 1무로 올라간 적이 있어서 우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뮌헨이 결승전 제일 많이 진출한 팀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우승은 4번인데요? 네 중우승을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레알이 제일 많이 했죠? 10번? 네 레알이 제일 많이 했고 경험상으로도 뭐 전혀 밀리지 않는 팀이니까 네 근데 또 이제 또 대세는 바르셔고 그러게요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와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32강 주구메조 D조에서 같이 있던 팀이죠 그때는 도르트문트가 1승 1무를 했는데 다시 만났습니다 흥행을 위해서라면은 결승전에 독일 하나 스페인 하나 올라가야 되는데 엘클라시코보다 그게 나을까요? 흥행을 위해선? 같은 나라 팀들 간의 대결도 좋지 않을까요? 결승전에 근데 독일 대 독일로 가면은 흥행은 크게 안될 것 같고 그거는 그럴 것 같은데 스페인 스페인 엘클라시코 더비도 요즘엔 좀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근데 이번에도 결승전이 웬블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있다면 더더욱 독일 스페인 대결로 가는 게 웬블린 대 프리미어리그 팀이 없는 게 아쉽네요 요새는 많이 죽었으니까 이 두 팀은 97-98 준결승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레알이 올라가서 결국은 우승까지 갔던 그런 과거 일이 있습니다 엘클라시코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독일 스페인 대결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다음 주 시작이 되니까 주목을 해보시고요 유로파리그도 끝났는데 첼시와 바젤이 4강에서 만나게 됐고요 페네르바치와 벤피카가 만납니다 바젤이 토트넘과 어렵게 승부차기 끝에 올라갔어요 박주호 선수 풀타임 창단 120년 만에 처음으로 유로파 4강이랍니다 박주호도 커리어가 굉장하네요 챔스 16강도 갔었고 이번에 유로파 4강까지 갔으니까 첼시가 순항을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4강까지 지금 가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유로파리그도 마찬가지로 일정은 챔피스랑 비슷하니까 1차전 4월 26일 조금 뒤에 하네요 많이들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첼시 얘기 나왔으니까 바로 어제 있었던 얘기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FA컵 준결승 맨시티하고 했죠 이 경기만 첼시가 좀 넘어갔으면 죽음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결국은 힘에 붙였는지 어제 맨시티에게 2대1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스쿼드를 보니까 근데 첼시는 쭉 FA컵 나왔던 멤버들이 나왔었고 맨시티는 좀 베스트로 꾸린 모습이더라고요 맨시티가 좀 쉽게 이기지 않았나 작년 담밤바가 뭐 잘 먹긴 했지만 담밤바 골 기가 막혔는데 추격 하나 했는데 수비벽이 워낙 두꺼우니까 뚫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첼시가 떨어지면서 맨시티가 2년 만에 다시 우승을 넘보게 됐는데 상대는 위건입니다 생존한 위건 밀월과 위건이 준결승했는데 위건이 올라왔어요 5월 11일 결승 맨시티와 위건 대진이 조금 안 좋긴 안 좋네 거의 뭐 맨시티가 이겼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유로파 티켓이 우승팀에게 주어지는데 그 우승팀이 리그에서 6위 안에 들어서 티켓을 갖게 되면 준우승팀에게 유로파 티켓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위건이 갖게 되지 않을까 유로파 티켓을 강등위기에 있는 위건이기 때문에 입으로 떨어지는데 유로파를 지출하고 대단합니다 그것도 흥미롭군요 근데 뭐 생존한 위건이기 때문에 딱히 강등될 거라는 생각은 다들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남을 거예요 리그를 좀 보겠습니다 QPR 에버튼 원정 경기 2대0 패배 박지성 선발로 뛰었지만 패배 강등 확정적 그렇죠 희망이 없는 가망이 없다 이제 5경기 남았는데 17위와 10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응급처치도 필요 없는 승점이 되어버렸어요 썬덜랜드가 또 이기는 바람에 그렇죠 더 벌어졌네요 끝났다고 봐야겠죠 이제 레딩하고 QPR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자리 싸움이 누가 되느냐인데 생존한 위건이냐 아니면 썬덜랜드냐 스토크 아스톤빌라까지 엮여있어요 노리치 아스톤빌라 여러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한자리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성은 떠날 것이다 그렇죠 윤석영은 남겠죠 담아서 이제 챔피언십에서 경험을 쌓아가겠죠 그렇습니다 메뉴가 스토크시티를 이기면서 다시 맨시티와 15점 차 남은 연기 6경기인데 승점 7점만 올리면 자력으로 우승이 가능하게 됐고요 아스날이 노리치를 꺾고 3위 올라왔네요 3위까지 어느덧 그 아스날 노리치전이 좀 괜찮았는데 저도 봤는데 노리치 시티가 먼저 한 골을 넣어서 거의 그렇게 끝나가는가 보다 그래서 노리치도 아 이 강등권 위험이 있으니까 기사회생을 하는구나 했는데 종료 5분을 앞두고 84분인가 아마 넣었습니다 네 그 PK를 누가 얻어냈죠 그건 모르겠는데 아르테타가 아무튼 찼습니다 아 지루드가 얻어내고 아르테타가 성공을 시켜서 동점을 만들고 그리고 3분 뒤에 이번엔 지루드가 골을 넣고 추가 시간 후반 추가 시간 2분 지났을 때 또 골을 성공시키면서 3대1 대역전극 난리가 났죠 진짜로 이길 줄 몰랐어요 꾸역꾸역 어떻게든 이겨서 챔스 티켓을 가져갈 것 같은 첼시를 제치고 3위까지 올라왔고요 좋은데요 좋습니다 볼트는 6위가 됐어요 네 볼트는 지난주에 제가 한경기 차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이기면서 꼴득실 차이로 해서 6위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보경 카디프 시티도 김보경도 요새 선발 나가서 잘 활약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겨서 거의 1위 확장적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해서 볼튼도 이렇게만 쭉 가면은 플레이오프 거쳐서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네 볼트이라도 좀 올라와야 뭐 좀 다음 시즌도 EPL 보는 맛이 좋았을 텐데 지성이 형도 가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독일 좋은 소식이 있네요 손흥민 지동원 선수가 두 골씩을 넣었어요? 오랜만에 골 넣었네요 네 토요일 일요일 각각 한 명씩 검색어 1위를 하더라고요 네 손흥민 두 달 만에 골을 넣었고 팀도 2대1로 이기는데 아주 공신이 됐습니다 저는 골장면 아직 못 봤는데 그렇게 멋있게 넣었다면서요 두 번째 골이 호날두예요 또? 호날두가 아니고 이번에는 악미? 악미? 다 모두 다 거의 주황선 넘어서 패스를 받아서 혼자 드립을 해서 수비 달고 혼자 드립을 위해서 골키퍼까지 지고 성공시키는데 소름돋았어요 이거는 한국 선수의 골이 아니구나 네 진짜 진짜 소름돋았어요 첫 번째 골도 패스 받은 거를 바로 논스톱으로 때려가지고 골 넣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잘 넣었네 이러고 있는데 두 번째 골 따고 소름이 그냥 진짜 감격스러웠어요 국가대표 벤칭 멤버의 위홍입니다 그렇군요 아 스날로우면 글쎄요 벤거가 잘 써줄지 모르겠네요 한국사람들 벤거 싫어하기 때문에 지동원 선수는 어떻게 넣은 건가요? 전반에 한 골 후반에는 한 골 나왔는데 전반전에 중앙에서 침투해서 들어가는데 이거를 사이드로 줄까 말까 줄까 막을까 하면서 수비 공간이 좀 벌어졌어요 그냥 아예 주지 말고 내가 때리지 뭐 그래서 때렸는데 수비 맑고 약간 굴절이 되면서 골키퍼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는 약간 운이 돕는 그런 골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수비 안 맞았으면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골키퍼한테 안길 수 있는 골이었잖아요 운이 좋았던 그리고 이제 전반 막판에 크로스가 이상하게 넘어온 거를 지동원 선수가 발로 트래핑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골로 성공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발이 높았다고 심판은 이제 파울을 불었었는데 그게 좀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깝게 이제 한 골을 도둑맞은 느낌 헤드트랙을 놓쳐버려보네요 느낌으로 전반을 마쳤고 그 다음에 후반에도 그 일본 프랑크프루트의 일본 국가대표 미드필더가 하나 있는데 발제간도 좋고 전반적으로 패스도 잘 뿌려지는 역할로 하고 그런 선수인데 이게 실책으로 이어지면서 공을 뺏기면서 지동원 선수한테 단독 패스가 이어지고 지동원 선수가 깔끔하게 왼발로 마무리 짓는 그래서 팀은 2대0으로 승리를 하는 아 번째 골은 잘 넣었어요 네 강등 위기에서 지금 다시 17위에서 16위로 올라오면서 플레이오프 어제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평균 관중 수가 2만 8천명 그래서 예전에 구자철 선수가 훈련을 하면서 관중들 들어온 게 한 2만 5천명이었는데 동료 선수들이 아 오늘 왜 이렇게 안 왔지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정도 2부 리그 팀이었던 팀인데 2만 8천명이 평균 관중 수가 들어올 정도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원인 것 같더라고요 네 부럽기도 하고 그런 열기라면 진짜 축구선수로서는 뛰어볼 만한 환경이 아닌가 뭐 그런 응원이 있었으니까 신이 나겠네요 독일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소식이 오랜만에 들려서 재밌는 주말이었습니다 축구는 이제 막바지로 시즌 막바지로 가니까 또 재밌는 이슈들이 계속될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나라 여기도 있죠 아 K리그 이슈가 요즘에 하나 있죠 예 슈퍼매치가 있었는데 참 왜 참입니까 서울의 서울의 징크수도 지근지근한 것 같아요 서울이 최근 슈퍼매치에서 이긴 적이 없었잖아요 수원을 상대로 어제도 극적인 종료 직전 극적인 라던지츠의 동전걸로 1대1 무승불가 됐죠 서울이 지금 승이 없죠 예 리그에서 아직 승이 없습니다 여기도 자 하나나 서울이나 그래도 하나보단 낫지 일단 서울도 아직 4무 2패밖에 못하고 있고 팀은 12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빨리 끌어올려야 상하위 스플릿이 나누기 전에 상위로 올라가야 같이 경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동안 대안이 골이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제 대안이 선제골을 넣으면서 아 살아나나 했는데 수원에 라던지츠가 있었어요 그리고 좀 어제 재밌었던 장면이 수원이 10명으로 싸웠었거든요 정대세 선수가 어이없는 아 반칙을 하면서 경건우적으로 퇴장을 당했었고 그리고 어제 차두리 선수도 깜짝 선발 카드로 해서 나왔었고 이 정도면 축구 얘기는 끝난 것 같죠 저희 남은 순서가 하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컬링 국가대표 경북체육개소서 김민찬입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팟캐스트 온 더 스포츠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이 아니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피파랭킹이 십몇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거기서 더 떨어졌네요 역대 최악의 랭킹 이게 왜 그런거죠 요즘에 경기를 안하나요 월드컵 예선에 출전을 안한 탓도 있는데 A매치 경기에서 최근 한 세 경기 정도를 내리 비겼거든요 점수도 못 얻고 예선전도 참가를 안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탈리아랑 비겼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를 못 얻어서 예전에 브라질 하면 항상 1위 2위 단골이었는데 지금 1위에서 5위는 누가 있습니까 그럼 1위는 지금 스페인이 있고요 2위 독일 3위 아르헨티나 그리고 4위가 좀 특이한데 크로아티아 4위 크로아티아 하긴 뭐 월드컵 예선 잘 나가니까 그리고 5위가 포르투갈 이렇게 있고요 브라질보다 위에 있는 팀이 지금 그리스가 13위 있고요 그리스요? 네 우리한테 2대0으로 줬던 우리나라는 어디 있나입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42위 항상 그 정도 우리나라는 그리고 브라질 위에 있는 팀 중에 프랑스 있고 벨기에도 있고요 스위스 있고 뭐 이렇게 있네요 일본은 29위입니다 일본 항상 우리보다 10개단 정도 위에 항상 일본이 있는 것 같아요 월드컵은 항상 성적은 우리나라가 좋았으니까 월드컵 내년에 하고 보통 1년 전에 컴페더레이션스컵 하잖아요 대륙별 그때 브라질 참가하고 하면 뭐 좀 올라오지 않을까요 랭킹은 그렇게 썩 의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브라질이 약간 우승후보에서 밀린 감이 있어서 그렇긴 하죠 이제는 1위를 탈환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시험이 없습니다 내년에 이제 홈에서 하니까 그거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렇군요 효석 씨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뭐 손민환 선수가 야구 손민환 선수 야구 손민환 선수가 NC 다이노스의 퓨처스리그에 신고선수로 계약을 했대요 연봉 5천만 원에 계약을 했다는데 아직 몸 상태가 점검이 필요해서 퓨처스리그에 먼저 등판을 하고 일본에 합류를 한다고 하는데 나이도 나이지만 뭐 이렇게 안 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냥 문제가 많이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1군 올라와서 잘해준다고 하면 이제 조금 그래도 탈골지에 도움이 되지 않나 NC는 지금 다 선수들이 어리고 그렇죠 선수 부족한 건 여전하고 선수가 필요하죠 투수진에는 더더군다나 고창한 선수가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수들이 마지막 이 불꽃을 NC로 가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KT 신생팀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한화가 은퇴 이후에 잘 해주는데 요즘도 그러나요? 옛날에 김인식 감독이 있을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일단 구단 차원에서 다 잘해주기 때문에요 아예 그랬다고요 마지막 불꽃이 뭐 그렇군요 오랜만에 소민환 선수 소식을 들었네요 또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아이스하키 요새 세계선수권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아이스 슬레지하키라고 썰매를 타고 슬레지가 썰매잖아요 썰매를 타고 하는 하키인데 거기를 갔다 와봤어요 고향에서 지금 세계선수권 에이플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5위 안에만 들면 내년 소치 올림픽 직행 티켓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회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러시아, 이탈리아, 캐나다 이렇게 한조로 속해 있는데 주말 2연전을 패했어요 그래서 러시아한테도 지고 근데 상대가 국가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강팀처럼 느껴지는데요 굉장히 강팀했죠 러시아, 캐나다 잡아붙지 않을까 했는데 이탈리아, 어제 이탈리아의 경기에서도 1피 때 우리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지만 이후에 한 골씩 내주면서 2대1로 역전패를 당했고 화요일 날 내일 캐나다하고 마지막 경기가 있는데 일단은 중결승 진출 실패를 했는데 이게 순위 결정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5위까지 들어야 이제 소치행이냐 아니면 또 비풀로 내려가서 다시 또 리그를 치루느냐 이게 결려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경기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직접 보니까 아이스하키랑 똑같더만요 선수들 몸싸움 하는 거나 아니면 플레이하는 거나 규칙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오랜만에 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부딪힐 것 같고 자꾸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썰매끼리 부딪히는 거라서 진동이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 되는 건 없어 보였고요 그리고 어차피 아이스하키도 바디체킹이 있듯이 여기는 바디체킹이 있는데 오히려 썰매끼리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몸을 가늘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을 법도 한데 저는 어제 경기에서는 한 번도 못 봤었거든요 그럼 한 손으로 스틱을 들고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 입을 거 아닙니까? 양손으로 스틱 보면 블레이드라고 해서 꺾여진 부분이 있는데 양손으로 블레이드를 둘 다 하나씩 하고 양손으로 드리블과 슛을 자유자재로 하는 그렇게 해서 두 블레이드를 잡고 플레이를 하는데 그 드리블하는 모습이 정말 기가 막혔던 게 썰매가 이렇게 다리까지 해서 일자로 쭉 있는데 썰매 날은 하나이거든요 가운데 두 개가 붙어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썰매 밑으로 퍽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패스를 하고 드리블을 하는데 그게 참 멋있더라고요 이것도 참 매력있는 스포츠구나 아무튼 재미있었던 경기였었고 우리나라가 좀 패을 해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일단 끝까지 화이팅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지금 헝가리에서는 세계선수권 디비전1 A그룹 리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얼마 전에 라던스키 라던스키가 기아를 해서 국가대표를 합류를 해서 기대를 보았는데 아쉽게도 첫 경기는 이탈리아에게 이번에도 이탈리아였어요 4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에게 4대0 이 정도 수준이군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남은 팀들이 일본, 영국, 카자흐스탄 이런 팀들이 있는데 일단 1승만 해도 밑에 리그로 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못해도 일본은 잡았으면 바람이고 영국은 잡겠죠 영국도 예전에 한번 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잔류를 좀 했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18세 이하 선수권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8세 이하도 오스트리아에게 1대4로 패하고 말았네요 아직은 지는 게 익숙하군요 일단은 평창까지 바라보고 키워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라던스키 선수 귀하가 평창 데뷔해서 취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나이가 많던데요 라던스키 선수가? 저랑 동갑입니다 31 아 그래요? 그럼 평창 때면은 30 중반대로 가는 건데 일단 직접 뛰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훈련을 하고 같이 하면서 동료 선수들을 좀 더 같이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오래 뛰면 40살까지도 뛰고 그러더만요 아이스하키 선수들 보니까 아이스하키 선수들 수명이 그 정도 되는군요 수명은 아닌데 오래 뛰는 분들은 또 그렇게 뛰더라고요 되게 오래 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자 온 더 스포츠 18회 단신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신을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여기 얼렁돈한테 살짝 넘어가시려고 해서 사실은 프로농구 소식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경기를 못 봤어요 SK가 2연패를 한 거는 그냥 결과만 보고서 이게 뭐야?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아 근데 그 레드넷 감독은 강등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2부로 내려가도 계속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 하고 싶다? 나는 하고 싶다 이건가요? 안 나간다 뭐 이런 말을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구단에서 내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구단에서도 딱히 그냥 좋게 좋게 가자 라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또 만약에 구단에서 내보내도 계약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 위약금을 몰아야 되잖아요 구단 입장에서도 보낼 이유가 없죠? 레드넷 감독이 옛날에는 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딱 그 정도 챔피언십 레벨의 감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독설을 날렸길래 궁금해서 독설이요? 네 고객 연봉자들한테 또 독설을 날렸잖아요 뭐라고 날렸는데요? 고객 연봉자들이 진작에 잘해줬으면 우리가 강등 안 됐을 텐데 니들이 못해서 그런 거다 이제 와서 탓을 해 이불이국 가서 너희들이 뛸 거냐 얘들 어떻게 쫓아낼지 지금 걱정이다 이런 독설을 했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런 걱정을 하면 안 되죠 책임 회피성 발언인 거 같은 느낌인데요 제대로 기용도 잘 안 하지 않았나요? 박지성 나오는 것만 봐도 제대로 기억이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드네요 혼더스포츠 18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이제 지나고 볼 텐데 날씨가 이제 봄이니까 다들 놀러 가시는지 모르겠네 먹고 살기 바쁜데 어딜 놀러 가나요? 꽃 구경 안 갑니까? 이제 취업 준비해야죠 취업 준비 당장 중간고사가 닥쳐있습니다 아 맞네 중간고사가 있군요 저 내일 시험이에요 아 그래요? 시험 언제 끝나죠? 다 다음 주 아 다음 주 금요일에 끝나죠 시험 지나거나 저희가 한 번 보이지 않을까 이런 또 예상을 해봅니다 온더스포츠 19회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봅니다 온더스포츠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이야기합니다 온더스포츠 고맙습니다 3 5 6 6 7